야 김혜나! 니가 뭔데 내 화장실을 맘대로 써? 아! 아! 저게 진짜! 예빈아, 괜찮아? 안 다쳤어? 이 화장실이 니꺼야? 혜나 언니랑 쓰기처럼 니가 지하로 가! 니가 뭐 전세낸 거야? 아! 예빈아, 예서한테 너무 그러지마. 언니 괜찮아. 좀 더 자자. 언니 내려갈게. 야! 착각하지마. 강예빈이 언니 언니 하니까 니가 무슨 친언이라도 되는 줄 알아? 넌 내가 대학 합격하면 우리 집에서 쫓겨날 신세야. 쫓겨나? 내가? 그래! 김주영쌤이 그러셨어. 넌 내 학습 도구일 뿐이라고. 학습 도구? 김주영이 누군데? 뭐? 김주영... 하! 너 미쳤어? 니 까짓게 뭔데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? 경고하는데 나대지마. 그 잘난 얼굴 짓 뭉개 버리기 전에. 뭐라고? 너 다시 말해봐. 예서야? 친구한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. 그런 말 한번 쓰겠어? 사이좋게 지내야지. 김주영이 혹시 예서 코디예요? 난 몰라도 돼. 예서야. 엄마 들어간다. 김주영 선생 안 만났어? 그게 누군데요? 김주영이 날 학습 도구?